오케이 굿! 하이 큐! 안녕하세요 저는 미스터트롯 5위를 한 정동원이라고 합니다. 저는 불우의 명곡을 TV로만 보다가 나오게 되어서 정말 반갑고요.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저희 TOP6 많이 사랑해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전국노래자랑을 약 2년 전에 경남 함양군 편에서 우수상을 받았는데요. 일단 그때 송혜 선생님을 처음 뵀을 때고 그리고 제가 처음으로 경연 프로에 나갔던 게 전국노래자랑이었거든요. 그래서 정말 여기 불우의 명곡에 나와서 송혜 선생님을 또 이렇게 뵌다는 것이 정말 영광스럽고 너무 반가울 것 같습니다. 영원히 소름 돋고 살았던 악마는 우리 고개여 근데 여기 어떻게 나온 생각을 해서 그래? 저희 작은 할아버지께서 전국노래자랑에 옛날에 나와서 수상을 많이 하신 분이라 저보고 나중에 기회가 된다면 한번 전국노래자랑에 나가보라고 해서 한번 나와봤습니다. 잘 나왔어요. 함양에 기대되는 보배입니다. 함양군 나왔을 때 그때 함양의 보배 이러면서 막 소개도 하시고 무서우실 줄 알았는데 실제로 보니까 송혜 선생님 저한테도 잘 해주시고 그리고 저랑 잘 놀아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엄청나게 편안하고 또 정말 할아버지처럼 진짜 친할아버지처럼 편안한 그런 선생님이었던 것 같아요. 오늘 제가 송혜 선생님 앞에서 부를 곡은 배우 선생님의 누가 오로입니다. 멀리 가버린 내 사랑은 저희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요. 얼마 전에 돌아가셨는데 할아버지가 생전에 이 노래를 가장 좋아하셨던 노래가 이 노래거든요. 그래서 제가 미스터트로 결승전에서도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리고 그래가지고 이제 불의 명곡에도 이게 나오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근데 이제 나왔으니까 뜻깊은 자리에서 할아버지를 위해서 그리고 송혜 선생님을 위해서 노래를 불러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누가 오로를 선택했습니다. 일단 할아버지랑 할머니가 저를 어릴 때부터 키워주셨고요. 그리고 제 음악의 음악적인 이 재능을 할아버지가 알아보시고 공연도 데리고 다니시고 악기도 가르치시고 막 공연에서 막 이렇게 응원도 해주시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건 할아버지 덕분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누가 제가 미스터트롯을 나와가지고 이렇게 유명해져서 갑자기 그래서 불의 명곡 갑자기 나올 거라 생각했겠어요. 아무도 그거는 모르는 건데 갑자기 이렇게 확 변해가지고 너무 갑작스럽기도 하지만 여기 나온 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로 불의 명곡을 워낙 유명한 프로다 보니까 할아버지도 즐겨 보셨어요. 이 프로를. 그래가지고 아마 제가 이거 나간다고 하셨으면 구경 보고 싶다고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엄청나게 좋아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 pasado도 꼭 있었던 것 같아요. été우면석은